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전히 쓰라린 패배구 너무 아쉬워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일단 멈춰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서 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하여금 이제 그래데이터를 좀 빛내고 싶은 생각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올라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라운드를 되게 잘한다고 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그레시브한 타격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많이 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 경기하는 시합 중에서는 누가 이기든 그든 제일 화끈한 시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면 UFC를 가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어전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그게 몇 번이 됐던 계속 이제 제가 건재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데이터든 더블지 등 다른 단체에서 뛰더라도 제가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제 꿈인 UFC나 이런 높은 단체에서 제일 우승하는 게 명이 지구가 다행히